어제 오늘 봤지? 드디어 두 분의 밀당은 디엔드 끝! 언제 시작을 하긴 했나? 하루 날 잡고 나한테 연했다고, 진짜. 자, 권덕이 어딨어? 오야! 그리고 이름도 그거 아니야! 너야? 권덕인지 껀덕인지? 누나, 이분이 누구... 겁대게 가리도 없이 남의 부인을 꺼서? 진짜 스타! 뭐야? 이 남자 좀 해프긴 해도 유분형과 알고 만날 사람 아니에요! 자기야! 누님이 말해 보세요! 몰랐어요... 자기야? 저, 진짜래요! 저 진짜 알고 만난 거 아니고 몰랐어요! 이 새끼야! 넌 좀 맞게! 이 새끼야! 감히 남의 부인은 새끼야! 누님이 잘못한다고! 엇갈리 붙이고! 나도 놀아! 나도 놀아! 어, 새끼야! 이 새끼야! 이 새끼야! 어? 이거 대고 있어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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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어? 캠오마일 마시면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. 진짜 말도 안 돼. 유근혈은 그래도 고맙다. 강범이 날 믿어줬다는 건 많이 감동이다. 팀에는 모른 척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. 사랑은 마음껏 해도 사람은 가려가며 합시다. 너 진짜 내 차이 아니거든? 출장 보낸 정신 데려오시고요. 오늘부로 동태 눈깔 인증됐으니까 이제 썸 탈 때마다 가족관계 증명서 떼목입니다. 아, 차라리 나한테 연애 특강을 듣던가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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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